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, 정말! 얼마나 맛있는 건가? 맛있다. 왜 이렇게 있는 거 떼줘? 네가 찾아서 떼일 수 있는 곳에 붙어 있지가 않아. 그걸 너부로 떼라고 해봤자 너는 찾을 수가 없어. 내 눈에서 치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떼어주는 거야. 난 네 거 안 떼는 거 같은데. 너는 내가 여기서 빨갛고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. 그 차이야. 설마 네가 너를 덜 사랑해서 안 떼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럼. 어떤 모습을 해도 사랑스러우니까 안 떼어주나 보다. 바울한테 돌려야지. 내가 어디 갔어? 내가 밥풀갈 때 묻어있어. 근데 내가 모르고 있어. 그래서 난 가만히 있을 거지? 봐봐. 그게 너의 문제야. 왜 재밌잖아? 뭘로 카메라 했지 뭐? 마누라가 재미로 희생장하고 있는 걸 보는 게 기분이야? 야 그게 뭐 희생이냐. 나는 기분 나빠, 나쁘지. 왜 기분 나빠. 얼굴이 밥풀 묻었는데 뭐 기분이 나빠. 오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욕 먹어. 저런 거 옆에 있으면 좀 떼주지. 저걸 이렇게 붙이고 자는 게 내 뿐이야. 너 욕 먹어. 내가 이렇게. 내가 이렇게.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정말. 그 사람도 되게 재밌어 하겠지. 야.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같이 달리겠냐 너를 믿고. 말이겠다. 이게 솔직히. 아니 너를 실제로 그렇게 해. 안 돼. 으하하하하하.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. 나의 눈 바로 받지. 내가 먼저 돈이 흘리냐. 내가 더보이 흐른NEI. 내가 둘 다 그런 거. 너는 여행. 내가 누구는 여행이야. 내가 너의 여행이야.